제 이름은 주 찬양입니다. 나이는 25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사이즈 큰데? 몇 년前的 찬양从未想过,有一天,她来到这片附属之地,开始她的生活。 現在,她和她的家人居住在南韩最具活力的首都城市首尔,而他们却来自于世界上最封闭专制的国家之一。 她在那里度过了一个饱受饥饿的童年。 찬양在北韩长大,即朝鲜民主主义共和国,该国在20世纪90年代遭受了严重的饥荒。 据联合国的评估,饥饿造成约200万人死亡。 어머니和 아버지가 저희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좀 작게 있는 나달에 쌀, 이렇게, 시라시라고 해가지고, 야채 있잖아요, 정말 많이 섞어가지고, 쌀밥은 생산도 못했고. The problem of Korea also seems... 因数十年前发生了悲剧性的分裂,造就了如今的南韩和北韩。 1950年,这个半岛发生了世界上最残酷的内战之一, 導致了分裂,聯合国安全理事会出面进行干预, 在发出停火命令的同时,也派遣了一支联合国部队。 这支由外交官和军人组成的队伍, 共耗时三年,努力地为南北韩重建和平。 最终,一条两英里宽的缓冲带在两国之间建成, 尽管有停火协议的制约, 两国仍对彼此充满敌意, 并时刻准备开战。 马祖奇·达鲁斯曼被聯合国人权理事会委任, 作为独立专家调查北韩在侵犯人权方面的状况。 马祖奇·达鲁斯曼 这一个系统没有任何根据, 尤其是自身的民主, 尤其是为了是为了大量的人权、 尤其是为了完全的保持力, 这方面的全球温暢的生活。 ad 두만강을 넘을 때 저는 그 헤엄을 쳐서 넘었어요. 두만강을 일단 그렇게 넘어서 중국에 가게 됐죠. 다 징리를 이 장지 않고도 류청. 중전 타이고 후, 최종 허치 타 송배한 터리드 자인 자인한 턴 쥐. 오늘도 귀한 손님 두 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주 찬양 자매님. 저는 목적에 있을 때 몰래 몰래 진짜 목숨을 걸고 그 자유의 목소리를 들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저 같은 사람들이 고향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저도 이거를 하는 거죠. 다 루斯曼 당前的首要任務 是将那些侵犯人权的人繡之以法. 他的发泄研究報告 将会被直接成交给位于纽约的联合国大会.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지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지가. Mr. President, as a delegation of the country concerned, we would like once again to categorically reject the Special Rapporteur and his repor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is Special Rapporteur and his report constitute extreme manifestation of politicization, selectivity, and double standards. 국적에 계신 분들도 자유가 있고 이런 인권이 있고 삶을 포기하지 하는 거를 우리 한민족이 지금 분단되어있지만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을 향해서 이렇게 힘내서 올 수 있도록 푹시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